디다스코입니다.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작가들 얘기를 좀 짧게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장표 한 장만 제가 준비를 하고 아무 두서 없는 이야기인 듯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스크립트가 전혀 없이 이렇게 떠드는 거라 상당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떠들면서 오히려 더 좋은 문장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편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전에 소화됐던 것들이 문장들로 투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편하고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전부 봐야 된다느니 문학책을 다 봐야 된다느니 이런 것은 개인적인 욕심인 거고 그냥 저만의 갑자기 떠드는 말씀인 거고 고생고생하면서 이런 거 볼 필요는 없겠죠.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즐겁게 사시면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영혼력의 승화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영혼력이라는 것이 영혼 안에 크게는 이성감성 그리고 참 플라톤이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머리는 로고스 가슴에는 티모스 용기 그리고 슬픔 같은 건 티모스 가슴의 영역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는 뭔가 머리와 배와는 다른 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리얼하게. 용기나 슬픔 같은 것은 머리와 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건 가슴의 영역이거든요. 이 티모스라는 거 플라톤이 말한 그리고 기본적인 니들러브 시에스 루이스의 표현인 니들러브 영역인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영역인 배의 에로스예요. 에로스. 욕망. 그래서 배의 에로스와 가슴의 티모스는 감성의 영역인 거고 머리의 로고스는 이성의 영역이라고 할 때 이 이성이라는 것도 자연과학의 이성 그리고 모랄과 릴리전, 삶과 신앙의 이성이라는 것은 또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성이 자연과학의 이성, 삶과 모랄의 이성은 다르다. 이것은 좀 주의 깊게 계속 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자연과학의 이성과 삶, 모랄의 이성은 영역이 전혀 다른 거다. 이거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칸트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칸트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게 칸트는 이 자연과학의 이성에서 인간이 언더스탠딩한다는 자연과학 세상을 푼다는 그런 프로세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언더스탠딩 안에 아프리오리 컨셉이라는 것이 별개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프리오리 컨셉에 따라서 세상을 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마다 장착된 이 컨셉.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자연과학의 이성이나 모랄 릴리전의 이성이나 잣대는 뭐예요? 옳다 그르다의 옳다 그르다. True or False예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옳다 그르다. 그 옳다 그르다의 잣대가 이쪽 세상과 이쪽 세상은 전혀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더스탠딩 안에 생각 화면과 아무 감정 없이 있는 이 세상과의 비교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바깥에 이 세상의 것과 우리 안에 이 생각이 맞으면 옳은 거고 다르면 False,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인간 안에 사전적으로 주어진 컨셉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컨셉에 따라서 이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면서 그 이해한 문장이 화면에 뜰 거 아니에요? 그 화면과 바깥의 이 센서블 월드의 화면이 맞으면 True, 참인 거고 옳은 거고 이 컨셉들에 의해서 추론해서 나온 그 문장 화면이 센서블 월드와 같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이에요. 그게 별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 안에 아프리오리 컨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 안에 아프리오리 컨셉이라는 것은 이게 곧 뭐예요?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카테고리. 아리스토텔레스가 10개로 나눈 그게 뭐예요? 인간의 문법이에요. 문법. 인간은 세상이라는 화면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화면이 그대로 자기 생각 안에 생각 화면으로 뜬다고요. 그 생각 화면을 칸트의 단어로는 아프리오리 컨셉들이라는 문법들에 의해서 문장으로 풀어서 그 문장이 이 세상의 문장과 맞는가 틀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과학 세상을 보고 풀 뿐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즉 컨셉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문법이에요. 문법.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단지 그 오브젝트라는 소위 목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속성들을 나눈 거예요. 크기, 숫자, 질감 등등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10개로 크게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10개 안에 서브 카테고리로 또 세세하게 나눴거든요. 그러한 체계적인 카테고리에 의해서 세상을 조목조목 설명하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문법 세상이고 그것을 그대로 약간 카테고리를 변형하면서 컨셉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설명하는 게 칸트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단지 세상을 설명하는데 세상이라는 화면이 인간의 언더스탠딩 화면에 뜰 때 그 화면을 인간의 문법으로 조목조목 서브 카테고리로 체계적으로 이 생각 화면을 제대로 설명한다. 저런 설명을 잘하면 자연과학이 잘 풀리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현실 세상에 적용하면서 물질문명이 또한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들은 특히나 고대 그리스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온 거예요. 언어 문법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어이고 문법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러한 언어 훈련을 극동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과학 자체가 전혀 없는 거고 이들과 비교할 때 또한 이 당시에는 이때까지 모랄 릴리전도 그런 식으로 풀어왔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얼핏 이러한 식으로 자연과학을 푸는 거는 옳으나 모랄 릴리전을 그렇게 세상을 의심하면서 풀지 마세요. 를 얼핏 데카르트가 철학 원리에서 꺼내고 그것을 칸트가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프리오리 컨셉이라는 것들로 여기에 적용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선언적인 모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따르세요라는 거거든요. 이런 선언적인 모랄의 법칙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인간의 그때까지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옳은 문장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칸트가 생각하는 것은 그걸 노골적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 아프리오리 컨셉이라는 자연과학에 장착되는 이성의 이른바 장비들은 이건 장비예요. 장비. 이 자연과학 세상의 언더스탠딩 안에 구성된 이런 걸 아프리오리라고 해요. 선언적 지식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거는 경험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이고 과학의 기본 틀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 아니에요. 모래알 1 더하기 1와 큰 바위 1 더하기 1는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수학적인 이성은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오리. 저런 수학조차도 얼핏 경험적으로 배운다고 하지만 그래서 배워서 아는 알민 아포스테리오리라고 후험적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학적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인네이트 아이디어로 약간 먼지에 덮여서 심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핏 배운다는 핑계로 빗자루지를 슥슥 해서 거둬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아 1 더하기 1은 2야. 7 더하기 5는 10이야. 이런 것은 사전적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갖추어진 그런 이성 장비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자연과학의 이성구조라는 것은 로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러한 로직은 모랄 릴리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한 로직으로 수학과 과학을 푸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로직으로 수학과 과학의 이런 센서블 월드인 보이는 세상을 계속 설명할 뿐이고 그러한 로직의 아프리오리 컨셉 세상에서 계속 참인 문장들을 오직 머릿속에서 해결할 뿐이에요. 경험과는 별개로. 이런 세상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충분히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독립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소코라테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오리 컨셉으로 역시나 모랄 릴리전을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로직으로 따져서 접근해가면서 러브, 커리지, 용기, 저스티스, 정의 이런 것들을 각각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옳은 문장들을 계속 뽑아간 거고 소코라테스의 플라톤 전집이라는 게 그래서 소코라테스의 그런 논리 구조의 문장들을 보면 그거는 참인 문장이라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소코라테스의 문장들이 절대적으로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코라테스가 용기니 정의니 자기는 이러이러해서 그게 옳다, 그게 경건함이다, 경건함이 아니다라고 소코라테스 나름대로 말한다지만 그것은 다른 논법으로 충분히 당신의 소코라테스의 문장은 이런 면에서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플라톤 전집에서 플라톤은 소코라테스라는 캐릭과 상대의 캐릭을 자기가 나름 등장시켜서 자기만의 소코라테스가 옳습니다라는 그러한 흐름으로 전개할 뿐인 거예요. 그거는. 크세노폰의 소코라테스 회상기를 보면 소코라테스가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소코라테스 나름. 그런데 소코라테스가 말하는 이러이러해서 신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할 때 그 문장은 상당히 자기만의 참인 문장이에요. 반박이 상당히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부터 해서 칸트와 비트겐슈타인은 맞아요.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소코라테스의 그런 접근 방식은 틀렸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욕을 많이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대하는 방식이 상당히 비열해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쪽 영역은 전혀 다른 거예요. 컨셉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구분을 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계속 사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랄과 릴리전의 참인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경험적인 역사에서 그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랄, 릴리전 관련해서는 이렇게 센서블 월드라는 그 세상이 없거든요. 인간의 눈에 안 보여요. 이 모랄, 릴리전의 화면이라는 것은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 판이 있어서 인간의 생각 화면에 떠오른 그 문장들로 세상이라는 화면에 빗대서 비교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랄, 릴리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한 그러한 삶과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장이 옳습니다라고 문장을 뽑아내요. 그 뽑아낸 문장을 비교할 이러한 판이 이쪽에는 없잖아요. 이게 여기는 센서블 월드라는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비교할 세상 자체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당연히 데카르트부터 칸트, 비트게인슈타인의 말은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옳다 그르다의 잣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학 세상과 달리 이 모랄, 릴리전의 세상은 비교할 절대적인 판때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나가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보고 거기에서 이게 모랄과 릴리전의 차원에서 이게 옳구나, 이게 그르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틀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우바이드 시기 기원전 5,500년부터 지금까지 7,500년, 8,000년간의 수메르 이후부터의 역사 더 가서 신석기, 구석기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석기라는 건 신석기 혁명이에요. 인간의 가장 그레이트한 혁명 중에 하나예요. 왜 신석기 혁명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앞으로 아시아의 프로토언어의 시기와 신석기 시대의 등장은 똑같아요. 언어가 프로토언어의 시작으로 신석기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 프로토언어족이 더 세분화돼서 이 청동기 시대 때 잔멘나스르 시기죠. 제 기억에 그 잔멘나스르라는 게 그 이전이 우룩 시기고 그 다음이 얼리마던이라는 제1황조 시기예요. 그 사이가 잔멘나스르고 잔멘나스르일 때 청동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잔멘나스르라는 시기에 프로토언어족이 6천 년 진행되어 오면서 나름대로의 짧은 짧은 문장들이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게 오직 언어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이론이에요. 똑같이 또한 호모사피엔스라는 건 시작할 때 초기에는 그 직전에는 침팬지 고릴라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게 왜 바뀌었어요? 이게 언어가 인간에게 오브젝트로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바이드 시기 이전에는 다른 동물들의 진화 과정과 함께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오직 비교예요. 비교. 이쪽 세상은 절대적인 자기만의 잣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비교예요. 그래서 초기 과정에는 비교할 상대들이 없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위기예요.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이. 신이 진짜 등장을 해서 너희들 아직 삶의 이쪽 모랄 릴리전에 대해서 삶의 잣대는 너희들이 모르잖니? 내가 알려줄게. 내가 10가지의 개명을 던져줄 테니까 따지지 말고 내가 알려준 이것대로 살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모랄 릴리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야외를 일례로 제가 드는 거고 그래서 역사가 없을 때는 일방적으로 신이 등장해서 그게 진짜 신이 등장한 건지 아니면 고차원의 인간이 신을 핑계를 해서 그러한 피션을 쓴 건지 연역적으로 하늘에서 10가지의 옳다라는 잣대의 문장을 던지면서 따지지 말고 이거대로 살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쭉 19세기까지 오면서 오르메 잣대들은 또한 어떻게 알아요? 극동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애들도 자기들이 옳게 살았는지 그르게 살았는지 몰랐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박해 세상을 16세기부터 돌아다니면서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얘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가 월등하구나. 왜 월등할까? 우리가 얘들과 대비해서 역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러이러이러한 게 얘들은 저러저러 저러해서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살고 그래서 아 우리가 옳았구나라는 것을 자기 외에 남들을 보고서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와서 이들이 극동에 와서 이 극동의 조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화석이구나 아 얘들은 왜 이렇게 살까? 아 얘들이 유교라는 것 공자라는 것을 모시고 또한 중국에 성접대하면서 완벽하게 보호받은 듯 조공받치면서 저렇게 완벽한 고립의 우물에서 살아서 저렇게 살아있는 화석으로 사는구나 저것 대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우리가 살아왔던 게 옳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랄과 릴리저널의 차원에서의 옳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남들과 비교를 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이쪽 세상은 정확하게 아포스테리오리라는 사후적인, 역사적인, 경험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적인 지식체계의 기본 통빈 장치를 아프리오리 날리지라고 칸트가 이름 지었을 뿐이에요. 어쨌거나 그렇게 아는 그런 이성구조도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아프리오리로 장착이 돼 있다는 거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야지만이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포스테리오리라는 경험적인 산출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인간의 모랄 릴리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왜 해요? 문학이라는 것은 역사책으로 서술 못하는 것을 그것을 문학책 시와 소설로 쓸 뿐이에요. 그거는 그게 정확하게 아리스토리스의 말이에요. 역사로 표현 못하는 것이 시다. 그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역사책에 쓰기가 거시기한 것은 우리가 시와 소설로 쓸 뿐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문학을 보면서 모랄 릴리전의 오른 문장들을 우리가 지금 찾으면서 그런 오름의 문장대로 계속 구현해 가자라는 게 이쪽 세상이고 이것과 이것과 엮여서 계속 인간의 영혼력을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쪽 세상 모랄 릴리전의 세상은 티모스 에로스라는 가슴과 배의 영역이 상당히 세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모랄 릴리전이라는 게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문학책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문학책을 보든 안 보든 역사책을 보든 안 보든 과학책을 보든 안 보든 인간의 로고스 티모스 에로스라는 머리, 가슴, 배의 캐파를 승화를 시켜서 영혼력을 계속 제고하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것은 저만의 문장인 거고 제 문장이 틀리다면 뭐 다른 문장을 꺼내들 보세요. 그럴 때 그래서 뭐 힘들게 역사책, 문화책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모랄 릴리전의 오름의 자태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많이 본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보다 한문책을 훨씬 저보다 수십 배 많이 본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이 땅에 그러나 그들은 나보다 한문 번역 실력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걔들은 오직 자기만의 해석의 빨대 구멍으로 자기만의 편협한 해석 번역을 할 뿐이에요. 아무런 맥락 없고 아무런 재미없는 그리고 너무나 무의미한 것들만 주구장창 밤새워서 혹시나 볼 수 있으면 보는 거고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만 좀 보세요. 재미있는 것을 보고 즐거운 것을 보고 더러운 거 그림자 같은 거 그걸 왜 봐요. 그런 거 오직 마음에 로고스 티모스 에로스의 똥만 쌓일 뿐이에요. 똥만 되는 거를 주구장창 억지로 억지로 본다고 해서 당신의 영혼역은 승화되지 않아요. 무엇을 많이 본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역사공부 안 해도 돼요. 문학책 안 봐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이 마음을 자기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저는 겪었어요. 진짜 저는 이 마음의 벽에 칼이 싹 스쳐 지나가서 제 그 장벽을 싹 걷어내는 느낌을 저는 리얼하게 겪었어요. 저는 저쪽 애들의 위대한 조선 하는 애들도 위대한 공자님 하는 인간도 위대한 유교 하는 저쪽 버러지들도 뭐 오픈마인드 마음을 여세요. 나는 상당히 겸손한 인간이고요. 나는 열린 인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들 해요. 그래서 참 답이 없지만 마음의 장벽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이게 이 땅에는 마음의 장벽이 상당히 대부분 높고 두꺼워요. 특히나 이념 놀이하는 애들은 진짜 이게 두껍고 높아서 이러한 인간들은 사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외국애들이 특히나 우리에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 조선 땅 인간들의 마음의 벽이라는 게 정말 높고 두껍구나라는 거를 이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밖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한 마음의 벽으로 무엇을 많이 본들 무엇을 많이 느낀들 눈물을 질질질 짠들 그 다음의 생들은 구데기 인생들 뿐이에요. 그거는 지금의 생도 구데기 인생들 뿐인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거 모르셔도 마음의 벽이 없고 그야말로 참 포근한 사람들 푸근한 사람들 러블리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고차원의 인간들이에요. 모랄 릴리전의 오름의 잣대만 제대로 잡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또한 오히려 모랄 릴리전의 잣대를 또한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가 이전에 많이 보시라 문학책을 많이 보시라 미치도록 보시라 그거는 저만의 이슈였던 거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름대로 이런 거 잡으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장벽 허무시고 러블리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서 항상 콘세크레이션 이라는 신적인 오브젝트 에 대한 그런 경건함 은 진짜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확인을 했어요. 인물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역사 문학 열심히 보시라 그 말이 제가 걸려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프랑스 이야기를 하려다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스탕달을 상당히 좋아해요. 스탕달 책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역사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 스탕달을 그래서 제가 적과학을 읽고 너무나 좋아서 파르마의 수도원이라고 나온 이 책하고 이 스탕달의 자서전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 스탕달은 저에게 상당히 러블리한 사람이었고 이 책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왜 좋았다 어떤 면에서 좋았다 그런 거는 제가 동키호텔을 그런 식으로 4개의 영상으로 올렸지만 제가 그거는 써놓은 글을 읽었기 때문에 약간 변화하는 면에 있어서 재미가 덜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현재 너무 버겁고 스탕달이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스탕달의 책은 제가 세 권 다 봤고 참 발자쿠도 방대한 책들을 썼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럭저럭한 인간이고 빅토르 위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던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밸류 없는 인간 레미제랍을 너무나 유치한 인간 장발장이 자기의 뇌쪽 탐색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리얼한 한 10여 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장면이 참 탁월했지만 그거 외에는 장발장 캐릭 외에는 얘는 정치적인 소설을 쓰고 싶은 거거든요. 레미제랍을 통해서 역시나 인민놀이 하는 애들이 가진놈 나쁜놈 없는 자를 위해서 인민녀 대동단결 리퍼블릭 데모크래틱 만세 하는 글이거든요. 이 자식은 너무나 유치한 인간이고 너무나 역사공부를 못한 인간이에요. 이 프랑스라는 역사는 서유럽에서 완벽히 1789 프랑스부터 끝이 시작을 갔나라고 그래서 글들이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사람들이 레미제랍을 하길래 한번 봤는데 아 정말 밸류 없는 책 너무나 무의미한 책 프랑스는 지워져요. 나중에 확실히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래도 제가 참 재밌게 본 책이 알렉산더 디마 삼총사 몽테크리스토벡 너무나 재밌었어요. 참 이렇게 즐겁게 써야 돼요. 책을 물론 삼총사는 중세를 부정하는 그런 책들이지만 알렉산더 디마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인간들은 모두 자기들 중세를 앙시양 레짐 이라면서 부정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프랑스라는 애들은 중세를 부정하면서 또한 1789 프랑스라는 피바다부터 해서 끝에 시작을 가는 거고 그게 지금 유럽의 중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나라가 지금 프랑스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빅토리이고 따위를 레미제라블 이라면서 띄우는 거고 아주 밸류 없는 책이고 이 알렉산더 디마는 어쨌거나 책들은 상당히 재밌어요. 디마의 책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것도 상당히 밸류 있는 책이에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책도 마찬가지로 다 역사책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거고 삼총사의 달탄양 캐릭 또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캐릭 있어요. 달탄양이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경찰청 자료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갖고 몽테크리스토 백작 을 쓴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웃기게도 세상의 모든 이런 소설 픽션이 대부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르지 상드의 글은 제가 하나 봤는데 상당히 감성적이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책도 역시나 번역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렇게 끌리진 않아요. 비스타버그 플로베르는 보바르 부인을 제가 하나 봤는데 너무나 지리하다가 그 중간쯤에 보바레즘 나오는 그 몰입이 되는 장면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확 끌렸지만 너무나 지리하고 확실히 이 프랑스 책들은 포장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표현상. 그렇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책 장크리스토프 정말 장엄한 책이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힘이 없을 때 힘을 받은 책이 장크리스토프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시라노 저는 프랑스 작가는 스탕달 한 명치고 그리고 책으로는 장크리스토프 그리고 이 시라노 정말 최고의 프랑스 책이에요. 프랑스라는 정체성에 좋은 성질들을 아주 응집해서 만든 캐릭이에요. 시라노 아 정말 이 시라노를 보면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너무나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라노 너무도 잘 썼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시라노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뭔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아 이 프랑스는 너무나 아쉬운 나라에요. 진짜 너무나 참 안타까운 나라에요. 그리고 제가 현대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책이 이 킹덤이에요. 더 킹덤 엠마니엘 까레르의 왕국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모경 번역으로 된 거예요. 제가 이거 봤는데 아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초기 기독교 이야기에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절을 더 열심히 다녔고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제가 법당에서 중대가리들 설교하는 거를 듣고 싶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절에 많이 다녔지 저는 기독교는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조선 기독교 말고요. 얘들 기독교.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저스는 카이사르는 카이사르의 것 그리고 오직 러브를 해라라고 한 그 지저스의 사제라는 인간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무슨 멋놈의 탄핵이니 혐오와 증오를 남발하는 그 따위 인간들이 멋놈의 예수의 사제들입니까? 그게 이 땅에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신앙인이 어디 있냐고요. 아 이 킹덤 너무나 환상적으로 봤고 이 엠마뉴엘 까레르의 이 프랑스 책은 그리고 이 막스갈로 제가 이 막스갈로는 나폴레옹 소설이 있어요. 번역이 된 게 다섯 권으로 그래서 막스갈로가 쓴 프랑스 혁명 1789가 있어요. 두 권으로 나온 프랑스 1789를 제일 잘 쓴 책이에요. 그 막스갈로의 두 권 책이 상당히 멋있는 할부예요. 이 막스갈로 어릴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릴 때는 몰라서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베르토에코 저는 은베르토에코 책을 다 봤어요. 한 권 그 이상은 로제타인지 뭔지 그거 빼고 은베르토에코의 책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물론 안 봐도 돼요. 그냥 마음의 정벽을 다 허무시고 러블리하고 즐겁게 사세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그냥 집어치읍시다.